빅픽쳐 시즌 3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아무거나 먹지 마루 아무거나 먹지 마루 마루마루 피자마루 매직 같은 가성비의 피자 피자마루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정창래입니다 매직 같은 가성비의 피자마루가 얼마나 매직 같냐면 서프라이드 19,900원이시죠 저희 그 가격이면 피자를 세 판 드실 수 있습니다 피자마루에서 피자는 두 판에 11,900원부터 시작이고요 매직 같은 가성비다 보니까 제일 싼 피자는 6,000원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또 눈치가 빠른데 그렇게 돈 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직 같은 가성비의 피자마루가 얼마나 매직 같냐면 매직 같은 가성비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만 공중파 PPL 세 번 진행했었고요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? 아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쓴 거에 대비해서 노출도가 많이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웹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나오니까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피자 알블로라는 브랜드에서 왔습니다 아시죠? 아시나요?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주치기 싫다고 반대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이쪽으로 나오십니다 반대쪽으로 저희 제품의 USP는 진도산 친환경 흥미도우입니다 그래서 특허 인증을 받은 도우이고요 첨가제나 계량제가 들어있지 않고 72시간 자연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피자야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왜죠? 왜 좋아하죠? 토핑이 되게 다양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종류별로 많이 있고 도우가요 정말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여러 가지 토이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아닌 거예요? 아니면 쌀이 섞여 있는 거예요? 흥미가 섞여 있는 거 그런 거예요?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출연하게 된다면 결정하게 된다면 에피소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? 싸게 세 팔 시켜 먹는 게 낫지 않나요? 귀하게 자라갖고 저거는 귀하게 자라갖고 저희가 또 대한민국 최초로 수제 피클을 처음 시작한 그런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? 아 정말 신선한 오이로 만든 피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저 피자 가르는 그 피클 진공포장 하시나요? 저희는 똑같은 생생 피클 아 네? 저희는 매장에서 직접 담근네요 매장에서 직접 담... 전주가 힘들다면 아 전주가 힘들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웰메이드 코리아의 송관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약간 무대 공포증하고 카메라 운영을 좀 있어서 아 예예 네 조금 이렇게 뭐 좀 이해해 주시고 아 그럼요 그럼요 PPL 전문 회사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진행하다 보면 네네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쵸 네 아쉽게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한데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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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행한 예로 굿닥터라는 계란찜기가 하나 있었고요 계란찜기가 하나 있었고요 아 그래요 태양의 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그 아 그 때는 이제 PPL을 잘 모르고 아 갑자기 다리가 왜 이렇게 하하하하 갑자기 다리가 왜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를 왜 이렇게 꼬으셨는지 예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 네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 네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 네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계속 말씀하실 겁니까 하하하하 물도 PPL이죠 동원쌤 아 그래요? 아 동원쌤 맞나요? 그래요 아니 제가 한 건 아닌데 예 누가 한 번은 좀 마셔줘야 아 아 네 아 죄송한데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금 지나면 풀려요 네도 없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저희는 하하하하 사실 어디 다른 데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뭘 마셔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들고 말합니다 그냥 너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분님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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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기다 아 웃기다 동원쌤물 PPL이에요 우리? 동원쌤물? 아 아 MC도 좀 물 좀 주시겠습니까? 동원쌤물 좀 주세요 네 동원쌤물 동원쌤물 하하하하 동원쌤물 하하하하 삼다수 꺼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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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K AF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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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망했구요 5억 썼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한 10억 썼는데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2채 정도 날아간 것 같고 요번에 실패하면 저하고 이혼하자입니다, 와이프님. 광고 쪽에서 가장 저희 회사가 큰 손으로 비피처에 좀 많이 넣어보려고 제가 제안을 비피처에 투자를 50억이면 100억 84억 원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를 더 그리겠습니다. 마음을 숫자로 표혈을 해주시면 되고요. 갈게요. 잘 못 보겠어. 글이 너무 많은데? 이거 너무 센 것부터 보는 거 아니야, 우리? See, what is it cuz? x clear 수고한 Take care. marketing rade